안녕하세요. 바닐라 역을 맡은 김세희입니다. 공주님들 바닐라 같은 경우는 우선 너무 공주처럼 예쁘게 잘 꾸미고 얼굴도 예쁘고 순수하고 해맑고 착하잖아요. 그런 모습들이 저랑 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기하기가 어렵지는 않았고 재미있었습니다. 마카롱 멤버들이 이번 극장판에서 큰 비중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다같이 조절조절 모여서 수다 떨고 그런 장면들이 여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습들하고 닮아있어서 재미있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. 밝고 또 여성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완전히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미기도 좋아하고 또 막 쓰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밝고 해맑은 부분이 많은 바닐라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도 기왕이면 제가 했던 마카롱 멤버였으면 좋겠어요. 특히 베리 말투가 마음에 들거든요. 베리베리 동감 샤이닝스타 극장판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볼 생각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. 정말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샤이닝스타를 보시기 바랍니다. 공주님들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6.15에 개봉한대요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.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 기와 함께 즐기면 그룹의 탄생 근본적을 이루는 공주입니다.